승리에 도전하는 5팀을 저희가 모셨는데 오늘 이제 먼저 3팀을 만나봤습니다. 자 역시 다들 잘하시고 좀 여유가 넘치시는 게 오늘 다들 기필코 오늘만큼 내가 우승을 차지한다 이런 생각들이 보이는데 자 우리 최영화씨 한마디 해주시죠. 네 오늘은 예쁜 트로트스쿨 여러분들과 함께 나왔는데 트로트스쿨의 교장선생 최영화입니다. 자 오늘 자 첫 번째 거울도 안 보는 남자 네 외모의 약점을 극복하고 나오셨죠.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. 이 두 분을 앞으로 호환마마리 이런 걸로 놀리면 안 됩니다. 앞으로 이 두 분을 아바마마 저희가 이렇게 화끈하게 불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거울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죠. 그것은 방송국에 나와서 생방송에 노래 부르는 거예요. 이거 굉장히 긴장감이 있거든요. 앞으로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거울 앞에 당당히 서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 분은 생활의 달인 또 산림의 달인이에요. 또 한 분은 부엌에 들어가신 걸 굉장히 꺼려하고 계십니다. 부엌은요 아내만의 공간이 아닙니다. 이것은 부부가 함께 대화하는 대화방이 돼야 됩니다. 우리 남편들요 아내들 말 안 합니다. 후궁에서 말 안 할 때 아내의 상처를 살피는 멋진 남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상처와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참 존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거울은 미래를 보는 문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굉장히 긍정적이세요. 부엌에 자주 들어가시고 자 두 번째 팀 내 사랑 연천대 딸딸딸딸딸딸 아들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도 딸만 나오시고 그 귀한 아들을 안 보여주셨습니다. 다음에는 어머님하고 그 귀한 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.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죠. 왜냐 눈에 밟히는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. 자 지금 어머니께서 조금 아프시다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신호입니다. 왜냐 어머님의 빈자리가 어떤지 너희들 자식이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. 자 우리 어머님 어머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비타민C? 아닙니다. 솜씨와 마을씨가 필요합니다. 앞으로 우리 어머님들 더욱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순 보물창고 자 여러분들 보물창고가 다 계신데 뭡니까? 통장입니까? 금겁니까? 아닙니다. 자식이 보물창고죠. 자 이분들 그냥 간단하게 대화하면 될 것을 이 창으로 대화를 하세요. 지금도 보니까 아마 밥상머리 같은 데서 이렇게 창으로 할 것 같습니다. 야야 국 좀 던져봐라 여기 들어서 우리 엄마가 여기다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간장을 넣으러 쏘게 이렇게 대화하면 얼마나 행복한 가족이겠습니까? 안 그러겠습니까? 자 머리 모양 보면 여러분들 성격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생머리다 그러면 성격이 참은한 이미지를 줍니다. 또 롱웨이브다 그러면 여성스러운 성격 우리 또 이정민 아나운서처럼 짧은 쇼트웨어면 당차고 적극적인 여자입니다. 단발머리는 뭐냐? 도도하죠. 분석적이에요. 근데 이런 여자가 있어요. 여기는 긴 머리 여기는 쇼트 여기는 밀 올라가고 여기는 조금 약간 이건 왜 그래요? 뜯겨서 그래. 부부싸움 한 겁니다. 자 오늘 머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우리가 지난 방송에 이분도 이머리 저분도 이머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. 그런데 이게 이응사협회에서 전화가 왔어요. 전화가 왔어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전화가 왔습니까? 네. 전화가 왔습니다. 이머리? 아 이머리 저 머리 아 똑같다고 느끼셨나 본데 저도 학창시절까지 이발소를 자주 다녔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까? 그럼요. 그렇죠. 이발소에 매력이 있거든요. 어 그럼요. 앞으로 저거 머리가 꼭 자라면 우리 도경환 아나운서와 함께 가서 이응사님께 머리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저런 머리 하고 싶어요. 잘했죠? 잘할 수 있으면 바라겠습니다. 가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잠깐만